아들 교육 옷 다 젖었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세탁비라도 드릴까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주실 거예요? 방금 대화속 주인공 73세 정여원 할머니입니다. 정 씨 할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막바지에 아들이 밥상을 뒤집어 엎고 나가는 바람에 예약했던 방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지만 아들은 자기가 보상을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하고 직원들을 안심시킨 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 씨 할머니도 일어나 아들을 따라 나가려던 찰나에 예비 사돈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정 씨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과연 정 씨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예비 사돈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어린 시절 꽤나 잘 사는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정 씨의 집안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부모님은 그 사실에 별로 개의치 않아 했고 자식들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결혼할 나이가 되어 중매로 남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남편의 권유로 은행에 담아두었던 돈들을 비교적 안전한 주식의 상당 부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정 씨는 남편과 아들 기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기석을 낳고 얼마 안가 불행히도 남편은 몸이 점점 아파갔습니다. 잦은 야근에 술까지 즐겼던 남편은 결국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아들 기석이 5살이 되던 해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 씨는 주식을 당장 팔아버릴까도 고민했지만 왠지 그냥 놔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살면서 살림과 육아만 하던 동생에게 아들 기석을 맡아달라 부탁하고 정 씨는 부지런히 일을 다녀야 했습니다. 정 씨는 어떤 일을 하든 참 열심히 했습니다. 공장, 파출부, 식당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혹 정 씨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이때는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할 말을 다하는 성격도 아니었던 정 씨는 돈을 못 준다는 사장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만둘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돈을 계속 주지 않는데도 나중에 꼭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몇 개월을 더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사회의 쓴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정 씨의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았어서 혹시나 유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정 씨는 아들에게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사먹이기도 했습니다. 정 씨 스스로는 밥에 김치만 먹더라도 꼭 아들에게는 고기나 생선 반찬을 차려줬습니다. 그런 정 씨의 노력으로 아들은 중학생 때 제법 덩치가 있었습니다. 키도 이미 180이 넘었고 체격이 커 정 씨는 그런 아들이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정 씨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항상 저녁이면 퇴근해서 아들과 꼭 저녁밥만큼은 함께 먹으려고 노력했고 중고차도 하나 구해 아들의 학교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고 데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빠 없이 자란 아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정 씨의 담임 선생이었던 사람은 선생이라는 칭호가 아까울 정도로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담임은 정 씨의 아들이 자기의 괴롭힘의 대상이었는지 항상 정 씨의 아들을 다른 친구들 있는 데서 면박을 줬습니다. 그렇게 면박 끝에는 항상 애비 없이 크면 너처럼 되는 거냐며 아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들의 담임은 평판이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과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정 씨의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정 씨의 아들을 따로 불러 이중인격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이런 말에도 꼭 참을 수밖에 없었고 이 얘기를 엄마에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내내 표정이 안 좋은 아들을 보며 무슨 일 있냐고 정 씨가 끈질기게 물었고 아들은 담임 때문에 학교에 나가기 싫다며 자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담임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건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담임의 말버릇에 대해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 씨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돈을 못 받거나 당할 때는 참아도 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다음 날 곧장 아들의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정 씨는 수업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여기 2반 담임 선생님이 누구예요? 교무실 안에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있었고 교감 선생님도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담임이 자기가 2반 담임이라고 손을 들자 정 씨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한테 아빠 없이 컸다고 그렇게 면박을 준다면서 들어보니 당신도 자식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 같은 아빠 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놀라서 정 씨에게 일단 멱살은 놓고 얘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거기 있는 선생님들에게 자기 자식이 애비 없이 컸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꾸짖음을 받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아무도 손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어차피 자퇴를 할 거 이렇게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후 아들의 담임은 따로 교장실에 불려갔고 처음에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 씨는 아들을 시켜 담임에 말을 녹음하라고 했고 정 씨는 녹음본을 교장에게 들려준 이유였습니다.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결국 아들의 담임은 징계를 받았고 평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교장 선생님은 아들은 잘못이 없다며 아들의 자퇴는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정 씨의 아들은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이후 대학까지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 금융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맘쯤 정 씨도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씩 시작했는데 아들과도 주식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 씨가 예전에 들고만 있었던 주식들은 지금은 몇십 배 정도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쯤 그 주식을 절반 정도 팔아서 아들을 도와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연애를 하지 않는 듯 싶더니 조금 늦은 나이에 약혼을 했다는 소식을 정 씨에게 전했습니다. 정 씨는 그런 아들의 말을 크게 반겼습니다. 아무래도 외동 아들인데다 정 씨의 막내동생 외에는 교류하던 친척들도 없었기 때문에 정 씨는 누구보다 아들이 빨리 결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전에 미리 한 번 아들과 예비 며느리와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앉아 주문을 하는데 예비 며느리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아들의 의견에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익숙했는지 아들은 고심하며 메뉴를 골랐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실수로 예비 며느리에게 음식을 흘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지나갔음에도 예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고 정 씨가 복인받지만 정 씨는 아들 일이 아니면 굳이 나서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런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자신과 비슷한 구석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상결례와 결혼식 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지인과 동네에서 자주 가던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네려고 했는데 아들의 뒤로 정 씨보다 조금은 어려 보였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어 보이는 남녀 한 쌍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익숙하게 음료를 주문하고 정 씨를 보지 못한 채 정 씨 근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 씨는 설마 예비 사돈인가 싶었습니다. 정 씨는 소리를 낮춰 지인과 대화하고 있었고 귀는 아들의 대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디서 하려고? 알아본 데가 있긴 한데 예약이 꽉 찼나 봐요. 대화를 들어보니 결혼식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려는 듯 짚었습니다. 이왕이면 큰 호텔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보는 눈도 있고 아들은 조금 난감해 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는 예비 사돈 때문에 다시 큰 호텔로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인도 어느새 그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듯 싶었습니다. 자기가 돈 내주면서 큰 호텔에서 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 씨의 지인은 거기에 있는 젊은 남자가 정 씨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정 씨 아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정 씨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호텔 결혼식 비용을 자기가 대주겠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장소 외에도 상견례 날짜, 신혼생활 시작할 집의 위치까지 예비 사돈은 모든 부분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수는 내 지인이 하는 가게가 있거든? 꼭 거기 가서 장만해. 내일은 말하는 거 잊지 말고 아니면 같이 갈까? 아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골라놓은 혼수가 있는 듯 했지만 그런 장모의 말에 일단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불편한 상황에서는 코를 긁는 습관이 있었는데 카페에 있던 내내 코를 긁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당장 그 자리에서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사돈이 될 수도 있는 사인이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들었어? 자식들 결혼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는데 어우, 끔찍해. 거기 맞은편에 있던 남자가 불쌍하더라. 언니의 아들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가 말한 그 남자가 바로 내 아들이야. 지는 정 씨의 아들을 어릴 때 몇 번 보고는 보지 못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고 정 씨는 태어나게 그 불쌍한 남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뭐라고? 언니 이 결혼 당장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 전에도 저러면 결혼하고는 더 심해질 텐데. 정 씨는 그래도 이번 일만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 생각해 상견례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 지켜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그에 앞서 정 씨의 생일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정 씨는 어느 때와 같이 아들과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을 예정이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과 굳이 생일 때 선물을 주고 받지 말자고 했었는데 이날은 아들이 손에 선물을 쥐고 왔습니다. 우리 선물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 웬 선물이야? 제가 산 건 아니고 예비 장모님이 엄마 주시라고 해서요. 아이고 아직 결혼하기도 전인데 부담스럽게 뭐 이런 걸. 그러게요. 저도 결혼하고 나면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억지로 손에 쥐어 주셨네요. 그 선물을 열어보니 명품 스카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참 근데 바로 다음 주가 장모님 생일이시라 저희도 뭐 하나 사서 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뭘 보내드리지? 사실 최근에 명품 가방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서 저한테 사진을 요글래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떤 백화점에서 파는지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냥 자기 생일 때 그거 사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 씨는 속으로 간사한 예비 안사돈의 마음을 간파했지만 이때까지도 아들의 결혼을 막고 싶지 않아 그럼 예비 안사돈의 생일에 그걸 사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아들과 밥을 먹고 미리 같이 백화점을 가서 해당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자신에게 사준 명품 스카프도 그 백화점에서 샀는지 떡하니 가격표와 함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준 명품 가방은 100만 원 상당이었고 스카프는 2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정 씨는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딱 가격 비교가 되고 나니 손해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예비 장모님이 뭘 이런 걸 다 주시냐고 고맙다고 전해달라 하시네요. 반응을 보니 자기 생각대로 된 것에 예비 사도는 기뻐하는 듯 짚었습니다. 이후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물은 이전에 했으니 굳이 준비하지 말아야겠다 싶어 빈손으로 아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정 씨는 단정하게 입고 예비 안 사돈에게 받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갔습니다. 차가 조금막해 약속 시간 정각에 정 씨와 아들이 도착했고 예비 사돈과 며느리는 이미 도착해서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 씨와 예비 사돈들은 서로 간단히 인사와 소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사돈도 마찬가지로 정 씨에게 받은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돈은 정 씨에게 홍삼 한 세트를 건넸습니다. 빈손으로 오기 좀 모여서 하나 사왔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돈은 정 씨가 뭐 가져온 거 없나 훑어보는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저번에도 선물 교환했는데 뭘 또 이런 걸 사오셨어요? 그래도 이런 데 올 때는 다들 작은 거 하나라도 들고 오지 않나요? 사돈은 빈손으로 온 정 씨에게 조금은 실망한 듯 정 씨를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정 씨는 굳이 그런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예비 사돈들이 먼저 시켜놓은 듯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약간의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 곧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침묵을 깬 건 예비 안사돈의 딸 자랑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뿐인 딸을 정말 애지중지 키웠네요. 그러면서 딸이 어릴 때는 성격이 어땠고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잘했고 하는 등 자기 딸의 연대기를 쭉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예비 며느리의 과거가 궁금하지 않았지만 초롱초롱한 눈으로 딸 자랑을 하는 예비 안사돈의 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 좀 해. 옆에서 예비 바깥 사돈이 말리자 안사돈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자기 남편을 쳐다보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런 엄마를 보며 또 시작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씨는 웃으면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안사돈은 슬슬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딸이 만난 예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은 아무나 안 만나요.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도 얼마나 훤칠하고 잘생겼는지 가장 최근에 봤던 남자는 좋은 회사 다녔는데 엄마! 딸은 눈치 없는 엄마를 말리기 급급했습니다. 그 바람난 놈 말을 또 왜 꺼내?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다른 남자는 바람둥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약간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정 씨는 빨리 음식이 나오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음식이 나오고 정 씨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는데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아들과 정 씨를 보더니 예비 안사돈은 교양없다는 눈빛으로 정 씨와 아들을 쳐다보는 듯 했습니다. 예비 안사돈도 뒤늦게 음식을 먹는데 먹는 것마다 이건 짜네 요리가 너무 맵네 다 엉터리다 하는 등의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누가 앞서 그렇게 말해버리니 진짜 그 사람의 말처럼 음식이 짜고 별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좀 먹어. 당신 요리 솜씨보다는 낫구만. 옆에 있던 바깥사돈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안사돈이 그런 바깥사돈을 째려받고 아들과 며느리는 속이 시원하다는 듯 살짝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종교는 있으세요? 저는 무교예요. 그래도 종교 하나쯤은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예비 사위도 저희 따라 교회 다니는데 사돈도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정씨는 아들이 교회에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일요일마다 아침 일찍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일요일은 늦게까지 좀 자고 싶어서요. 예비 안사돈은 이번에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정씨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이 사람 누구 만날 때마다 꼭 교회 얘기를 꺼내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라도 천천히 같이 참석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나중에 손주 생기면 데려갈 거니까 그때마다 손주도 보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까지 교회에 다니는 걸 확정지으니 정씨는 기분이 조금 별로였습니다. 안 그래도 정씨 주변 지인 중 한 명이 종교를 강요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 정씨는 말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정씨는 느닷없는 예비 박가사돈의 말에 당황했지만 정씨도 최근 관심을 둔 주제라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와는 생각이 달랐는지 예비 박가사돈은 정씨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지하는 당의 반대 정당을 욕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얘기에서 갑자기 정치 얘기로 주제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만 아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당신 친구들 앞에서나 해요. 예비 안사돈이 정씨 대신 박가사돈의 입을 닫아줬습니다. 이번에 주말 드라마 보셨어요? 안사돈은 이번에는 갑자기 또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가 입고 나온 옷이 어쩌고 나이 많은 연예인이 화장하는 방식이 저쩌고 하는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TV를 잘 안 봐서요. 예비 안사돈은 정씨가 자꾸 대꾸해 주지 않자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희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정씨는 시시콜콜한 얘기 대신 자식들의 결혼에 대한 얘기로 대화 주제를 돌렸습니다.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도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씩 잘 준비하고 있어요. 장모님이 말씀하신 큰 호텔 잡고 혼수도 말씀해 주신 가게 가서 몇 개 예약해 놨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예비 안사돈은 자신의 말을 잘 들었다며 그제서야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집은 전세로 하기로 얘기 끝난 거야? 내 친구는 남편 쪽이 집을 해왔다고 하던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 제가 부모님 도움받는 게 싫어서요. 저희 엄마에게도 그렇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손벌리기 싫어요. 웬 착한 척이야. 그런 거 안 받는 게 더 바보 같은 거야. 옆에서 듣고만 있던 정 씨는 사돈에게 되레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 집 해줄 테니 사돈이 아이들 혼수 전부 지원해 주실래요? 정 씨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예비 안사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혼수를 해줄 여유가 없어 보이는 듯 싶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부모님들 생각해서 자기들끼리 하겠다는데 저희가 간섭하면 안 되죠. 결혼식 장소나 여러 가지로 간섭할 거 다 간섭해놓고 돈에 대해 얘기를 꺼내자 간섭하면 안 된다니 아들만 아니었으면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차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예비 바깥사돈은 흡연을 하러 나가고 안사드렸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며느리와 함께 화장실을 간 듯 싶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에게 영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의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 씨도 갑자기 신호가 와 화장실로 향하는데 예비 안사돈은 화장실을 갔다가 아무도 없는 옆방에서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지인과 통화를 하는데 정 씨와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듯 싶었습니다. 정 씨는 그냥 다시 화장실로 향하려 했지만 차마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몰래 대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말도 안 통하고 꽉 막힌 사람 같아. 이는 정 씨에 대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도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영 눈치가 없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딸이 마음에 든다니 결혼은 진행해야지.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재산 있으면 집을 해주던지. 자기가 집해주면 나한테 혼수를 해달라는 거 있지. 아들이 결혼하는데 뭘 그렇게 따지는지 이해가 안 가. 대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빠 없이 자란 거랑 무슨 상관인지 단점을 말하고 꼭 앞이나 뒤에 아빠 없이 자란 것에 대한 얘기를 왜 꺼내는 건지 정 씨는 당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 아들의 담임이 예비 안 사돈에게 오버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 씨는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예전 아들의 담임에게 그랬듯 멱살이라도 잡아주고 싶었지만 참고 다시 아들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덤덤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정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이런 집안에 장가를 보내도 되는지 싶었습니다. 정 씨는 자기에 대한 뒷담화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뒤이어 다시 예비 사돈내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식당의 직원은 딱 맞춰서 차를 내왔습니다. 정 씨는 차를 한 잔 마시며 속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는 은근슬쩍 결혼을 하면 정 씨의 아들이 자신들에게 잘하기를 바라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다니고 싶은데 차를 반납해서 자기를 좀 태워다 줄 수 있겠냐고 예비 박가사돈이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전에 들었는데 예비 박가사돈은 음주운전을 반복해 운전면허를 박탈당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안사돈은 자기는 요양원에 죽어도 가기 싫다며 죽을 때까지 자기를 맡아달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무슨 생각인지 그런 예비 장인 장모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예비 안사돈은 입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사위를 저희 집에 이렇게 장가오게 하는 것에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그런 편견 속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성격이 어디 하나 모난 데가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저희는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대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 정 씨는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그냥 아들을 데리고 일어나려던 찰나에 아들은 차가 놓여져 있는 밥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순간 큰 소리가 났고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직원에게 죄송하다고 다 보상해드리겠다고 말하고 이내 예비 장인 장모에게 더 이상 못 참겠는지 참았던 말들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많이 참았지만 가진 것도 없으시면서 왜 그렇게 원하는 게 많으세요? 예비 박가사도는 뭐하는 짓이냐며 일어났지만 정 씨의 아들이 똑같이 일어나자 덩치가 주는 위협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의 아들은 부모가 그런 말을 하는데 아무 말도 없는 여자친구에게 실망했다며 이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비 사돈들은 예상치도 못한 예비 사위의 행동에 말문이 막힌 듯 짚다가 아들이 나가자 정 씨에게 그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 씨는 아들을 따라 일어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들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왜요? 내 눈엔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정 씨는 진심으로 석으로 고소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밥상을 뒤집는 게 말이 되나요? 어른 같아야 어른 대접을 해주죠.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희 다칠 뻔했잖아요. 안 다치셨으면 된 거 아닌가요? 진단서 끊어오시면 병원비 드릴게요. 옷 다 젖었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세탁비도 같이 드릴까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주실 거예요? 정 씨는 그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듯 차돈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제가 사실 능력에 비해 가진 재산이 좀 많아요. 만약 결혼 성사됐으면 어차피 아들 며느리 거 될 거라 그쪽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을 텐데 기회를 날려버리셨네요. 그 말을 듣고 예비 안사돈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정 씨에게 갑자기 진정하라며 앉아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자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당연히 안사돈의 말을 듣지 않았고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풀더니 이내 안사돈에게 던져버리고 안사돈의 명품 가방을 가로채더니 안에 내용물을 전부 털어서 가방만 챙기고 나왔습니다. 안사돈은 당황해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이거 내가 준 거잖아요. 피차 이렇게 된 마당에 제가 그쪽이 준 스카프를 두르고 싶겠어요? 겨우 스카프 주면서 명품 가방을 사달라 하질 않나? 남의 자식 인성 탓하기 전에 자기 인성부터 살피세요. 정 씨는 사돈의 멱살을 잡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할 말 시원하게 하고 나오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차에 타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 집에 가서 차나 한 잔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정 씨와 아들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 정 씨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 씨의 웃음의 아들도 같이 따라 웃었습니다. 아마도 서로 안도의 웃음을 지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 씨와 아들은 그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예비 며느리가 정 씨 아들에게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자기가 부모님과 연을 끊었으니 다시 전처럼 잘해보자며 아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소식을 정 씨에게도 전했습니다. 정 씨는 예비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악감정이 없어 아들 내키는 대로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예비 사돈과 얽히기는 싫었지만 그냥 연락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예비 며느리와 다시 만나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얼마 안가 다시 정 씨의 집에 찾아와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다 죽어가는 표정을 보고는 정 씨가 물었습니다. 잘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다시 헤어진 거야? 아들은 물을 한 잔 마시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는 사실 자기 부모님과 연을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수동적이었던 예비 며느리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정 씨의 재산을 알게 되자 예비 사돈들은 이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게 자기들과 연을 끊었다고 말하면서 다시 찾아가면 제외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해줬고 예비 며느리는 그대로 부모의 말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라는 등 핸드폰으로 소통하면서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꾸 자기와 대화하는 내내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하는 예비 며느리에게 수상함을 느꼈고 이내 예비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예비 며느리는 아들에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보고 소름이 돋은 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정씨의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씨는 소름이 돋는다며 그 사실을 한 게 다행이라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여자친구의 행동에 꽤나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 듯 짚었습니다. 아들은 조금 힘들어하긴 했지만 이내 괜찮아진 듯 짚었습니다. 아들은 당분간은 연애는 치가 떨린다는 듯 이성을 만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씨는 아들의 결혼을 바라긴 했지만 이전처럼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건 아들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씨는 그저 멀리서 아들의 행복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정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남이라면 상종도 안 했을 사람을 하필 예비사돈으로 만나 하지 않아도 될 마음 고생을 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 속 예비사돈들처럼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씨와 아들의 생각이 같은 방향이라 다행이었지만 만약 우리 부모님들은 사돈 쪽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식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 그때는 더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오늘 정씨의 예비사돈과 같은 부모를 둔 예비사위 혹은 며느리와의 결혼을 자식만 마음에 들어한다면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